터원언니 왜요? 어디사세요? 저 정중앙이요 정중앙하게 말씀해보세요 터원언니 시끄러워요 핑구언니 터원언니 저는 묘비쪽이에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터뜨리셨는데요 터원언니 네 주수사가 어차피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확인만 가능하십니까 핑구언니 터원언니 왜 말투가 공격적이세요? 아 공격적으로 힘들어서요 왜요 왜요 왜 부르세요? 저 공동묘지 잡고 있어요 왜요 알겠습니다 터원언니 핑구언니 화이팅 이거 핑구언니가 줄서 했어야 했다고 나한테 주지 내가 휘장이 없어가지고 어필을 못했네 터원언니 엄마 이렇게 쓰근하여 하다가 또 헤어 해주고 그래야돼요 아이점 불러야죠 또 와드님이 슬슬 출발하실거에요 핑구언니 바상 피해주시겠죠 저언니도 모드언니 워드언니 믿어요 달려가면서 제껴주세요 하지만 바상 저러면 부품받는건줄 알았는데 안 맞는데 야 안 맞았어 평타 워드언니 워드언니 너무 잘하시네 야 저분이랑 친해지자 터원언니 끝나고 끝나고 저분이랑 연락해요 아시겠어요? 내가 번호 따올께요 자 일단은 벽구 라인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핑구언니 아 맞았어요 하지만 맞고 기절까지 착실하게 넣어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워드언니 있잖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식장 돌리세요 네 저는 비그자 돌리고 있을까요 터원언니 아이고 포드언니도 맞았어요 아이고 그러면 터원언니가 구해주셔야겠네 털드즈가 터원언니 하던대로만 해요? 어 잘하자노 케어는 못 맞췄지 울어 이쿠 못살렸다 잠깐요 터원언니 아이고 핑구언니 응원 없었으면 못살려 아유 정말 나는 터원언니 믿었다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터원언니 잘했어 잘했어 오늘 회식해 아이고 그럼 맥주 한잔 해야지 아이고 핑구언니 없었으면 나 용기 못 냈다 아이고 나 또 놀라가지고 보다가 틀려버렸잖아 처음으로 돌아가버렸잖아 나 드릴 수 있지? 포드님 포드언니 구절 한 번 가주세요 에이게 아줌마 같다고요? 아이고 앵구언니 그냥 없으시게 저희 막 그렇게 나이 안 많거든요 우리 신세대에요 우리 엑스세대란 말이에요 아하 어 야 워드언니 잘해 주시네 아유 좋았습니다 워드언니 터원언니 해독해 하나 잡으세요 아유 물론지 물론지 금방 가 금방 가 어 제 집에 혹시 야 포워드 야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잡을 테니까 실려 없어 터원언니 아유 아이고 가깝지 가깝지 금방 가요 응 아하 최소 85년생이라니 언니 앵도언니 언니 언니들 다들 이번 달칠 겟돈 냈지 하하 아 아 겟돈 아이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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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겟돈 안했다고 눈치 너무 주신다 이 언니 어 그래 이모 아니에요 언니라고 부르세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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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천원 후원 모아가지고 저 한번 겟돈 한번 내야 겠어 언니야 내 세대기야 말투가 세대기라고 나야 아니랑 어 어디 가는겨 터원언니 아드각인디 아드각이요? 그럼 문대기를 하러 갈게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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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구님 잘 터뜨려주세요 야야야야 슈퍼 아드각이요 어 퇴하면 바로 터지는겨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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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원언니 아드각 되게 슈? 문대기 슈? 아이고 터원언니 역시 준비성 철자 슈 문제 간다잉 어 어 터뜨려세요 핑구 언니 너무 좋았습니다 이쪽으로 올 것 같아 핑구언니 으이 으이 설마 주술사 부리고 그냥 오고사 아아 패스공포증이야 언니 왜 이렇게 안 열리나 했더니만 으이 도와줄게 도와줄게 어 두배로 열어 두배로 열어 야야 세명이서 열어 으이 으이 어이 간단하지랴 어이 간단하지랴 숯사언니 죽으시랴 자 이거 빼야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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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핑구언니 빼야돼 이거 빼야돼 언니 핑구언니 빼야돼 이거 안녕 터넨니 나 도는디 언니 언니 힘내시구리야 언니 핑구언니 있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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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자 있니 언니 터넨니 숯사 숯사치료해줘야돼 다시 돌아간다 조심해 이때를 노려서 우리 핑구언니 치료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핑구언니 잘하고 계시죠 으이 으이 아이 핑구언니 잘 잘하고 계시 어 좀 버티셔가지고 그래도 아이 우리 술사언니도 일어났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 핑구언니 어 심사 뛸수도 있으니 조심해요 아이 나 언니 막 그렇게 막 우리 없지않은 여자 아니요 어이 내 미오퍼요 뭐 폐적이 미오퍼요 저기 근데 폐적을 보셨는데 좀 많이 못 열었어 한 절반 은이는 반대로 갸 내가 이리로 가꼬마 아 알았어 알았어 어이 주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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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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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괜찮네 어이 너 가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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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언니 괜히 이상한거 하지 말고 그냥 가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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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만요 오구만요 내가 그냥 묵사바러 해줄테니까 아이구 든든이요 겟돈 맛집이었네 이 언니 많이 했시오? 응 많이 했네 많이 했네 해달이여 해독해달이여 저렇게 해가 겟돈 벌어가 내야재 소모감 눈다뇨 아 주머니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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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시하는 겨? 다같은 언니들끼리 왁을 하는 겨 사이좋겠지니요 아하 땡돈 언니들은 겟돈 내시오? 언니들 완전히 정감같다고 구신點이 arma영에서 구신념이 작업 Cup 루루